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으쩌! 으휴! 하나 둘! 야! 아이고! 으쩌!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 이사 잘하고 난 이만 가보겠네! 네 안녕히 가세요! 으흠! 아이고 가보자! 아이고! 아이고! 짐 너무 많다! 아이고! 빨리 들어가서! 이거 다른 곳 푹 쉬어야지! 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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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쩌!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드디어 다 옮겼네! 아휴! 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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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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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이쁜 여자애가 바로 옆집이라니! 아휴! 아휴! 이러고 감상에 처져있을 때가 아니지! 내일은 새로운 학교에 전학도 가게 되고 하니까! 그냥 대충 정리하고! 내일 리허설 정리해야... 하아... 으응! 아휴! 아휴! 내일 친구 사귈 수 있겠지! 아휴! 저희 학교에 이번에 새로운 정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와! 아휴! 아휴! 으응! 그래그래그래! 자기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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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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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사내대장! 뭐! 뭐! 사기소개도 똑바로 못하고! 뭐! 뭐! 얘들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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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휴! 어디 앉는거지? 어? 저긴가? 어! 저긴가 보다! 으쨰! 어? 어? 어! 너는! 어제 봤던! 그 옆집에 살고 있는! 응? 뭐! 뭐라고? 어! 아! 아! 아니지!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무것도! 뭐! 뭐야? 어휴! 여기서 갑자기 친한척하는건! 뇌절이야! 오늘 전학 첫날인데! 아주 최악이네! 으으! 어휴! 오늘 정말 최악이었어! 자기소개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들이 날 이사하게 봤을거야! 뭐야? 그 여자아이도 날 그렇게 봤겠지? 하휴! 내가 뭐 그럼 그렇지! 일단 이사왔으니까 정리해야겠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니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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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야? 왜 이거 새집인데 신문지가 붙어있는거야? 아휴! 일단 가방 좀 벗고! 아휴! 이런게 있으면 뭔가 기분 나쁘단 말이야! 떼어버려야겠다! 으쨰! 아휴! 아휴! 이게 뭐야? 벽에 구멍이 있잖아! 아니! 집주인은 이런 말 없었는데! 어? 무슨 구멍지 근데? 아휴! 설마 옆집을 볼 수 있게 된거야? 잠깐! 저거 그 여자아이잖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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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더이상 보면 안되겠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До이상 대답! 이게 뭐 write denn 뭐였음? 근데... 이 집에 뭔... 이런 구멍이 있는거지? 아, 참나! 근데 옆집 여자애는 뭐라고 했는 거지? 사실 제대로 봐봐야겠다 역시 크리퍼는 귀엽단 말이야 슬슬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없나? 아 해산물밖에 없잖아 나는 해산물 알러지가 있어서 이런 거 못 먹는단 말이야 내가 이거 보다가 잠들어버렸네 다시 봐야지 어? 저거 준비물 놓고 갔다 큰일이네 준비물 꼭 필요한 수업인데 이따가 내 거 빌려줘야겠다 나도 학교 가야지 어머 그랬다니까 도대체 어딨는 거야? 설마 내가 안 챙기고 왔나? 준비물 어딨지? 혹시 너 오늘 준비물 안 챙겨왔니? 어? 어 그러면은 내가 오늘 리코더 두 개 있으니까 너 하나 써 가방 좀 주워볼래? 어? 응 자 이거 쓰고 다음부턴 꼭 챙겨서 다녀 그래 고마워 이정도야 뭐 오늘 급식에 해물탕 나온 데 너무 좋은 거 있지? 빨리 가자 해물탕? 나 오늘 별로 입맛이 없네 다이어트 겸 안 먹을 테니까 먼저 갔다 와 그래 알았어 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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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제 분명 그 구멍으로 보고 있었을 때 해물 관련 알러지가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야 자 어? 자 먹어 아 아니야 난 진짜 다이어트 중이라 그래 아니 네가 뺄 데가 어딨다 그래 너 알러지 때문에 그런 거잖아 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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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그냥 그냥 그럴 것 같았어 그 일종의 텔레파시랄까? 흐흑 아 그래? 어쨌든 고마워 잘 먹을게 저ensed 고마워 맛있다리 어? ersten 고마워 언젠가 어제 세 개나 사버려서 some 남지 뭐야? 어? 저건 한정판 크리퍼잖아 너 이거 가져 정말? 근데 이거 진짜 귀한 거잖아 너는? 그냥 세계에 사기도 하고 우리 집에 굴러다니는 건데 그냥 너 가져 진짜? 이 크리퍼 내가 진짜 가지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알았어? 그냥 뭐 그것도 텔레파시 그런 거지 뭐 늑대라고 그랬었나? 정말 나랑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 이상할 정도로 약간 운명 같은 건가? 조금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상냥한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모르겠다 아무튼 샤워 좀 해볼까? 완전 개운해 깨끗한 이 감각 어? 응? 어? 잠깐만 우리 집 벽이 원래 저렇게 생겼었나? 어? 어? 어 뭐야 이거? 어? 어? 여기에 분명 이렇게 안 생겼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렇게 큰 구멍이 생겼지? 어? 어? 여긴 늑대의 방이 환하게 보이잖아 뭐야 이게? 잠깐 내가 이렇게 늑대방을 볼 수 있다는 건 늑대의 방에서도 내 방이 이렇게 헌신하게 보인다는 거 아니야? 설마 오늘 늑대가 나에 대해 다 헌신히 다 알고 있던 것 같이 행동했던 게 텔레파시 같은 게 아니라 나를 구멍으로 지켜보고 연기한 거였다면? 아휴 힘들다 힘들어 음 집에서 할 것도 없는데 심심한데 그 여자애나 한번 볼까? 아 진짜 리얼로 다가 과일이 먹고 싶다 나는 과일을 참 좋아라 하는데 아 어? 어? 지금 과일을 가져다주면 나에게 반하지 않을까? 어허허허 좋았어 마침 집에 과일이 있구만 이걸 가져다줘야겠어 헤헤헤 오늘부터 일일이야 어? 잠깐 들어가도 될까? 어 들어와 응 고마워 어 사실은 뭔가 내가 지금 과일을 먹고 싶은데 혹시라도 네가 과일 좋아할까 봐 가지고 와봤어 과일? 응응 그냥 종류별로 있으니까 맛있게 먹어 너 응? 너 솔직히 말해 사실은 너 구멍으로 날 다 훔쳐본 거지? 어? 어머 뭐 뭐 뭐 뭐 어 어 훔쳐봤잖아 네 방에서 우리 집을 보이는 그 구멍으로 다 훔쳐봤잖아 안되겠어 너 내가 당장 경찰에 신고할거야 아니야 제발 부탁이야 정말 미안해 제발 신고만큼은 제발 부탁이야 살려줘 대체 널 어떻게 하면 좋니? 제발 부탁이야 정말 미안해 제발 이 신고만큼은 제발 부탁이야 살려줘 그러면 내가 진짜 시키는대로 다 할게 한번만 더 배 아파줘 제발 그래? 그럼 내가 시키는대로 다 할 수 있겠어? 내가 시키는대로 노이처럼 다 할 수 있겠냐고 소리가 작다 소리가 작다 소리가 작다 배아파다 배아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